내 얼굴을 봤어 그 정도로 유난 떨리려? 내원에도 망한 게임에 그냥 싹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. 뭔데 끼어들어서 깽팔 친 건데? 신령님이 신호 보내준 거네 운명의 짝인 거 알려주시려고. 근데요 어떤 사람 같았어요? 거짓말 안 해서 그런 건지 신령님의 능력이 투하하지 않는 건지 어? 이번에 학천서에서 온 이강민 경장입니다. 그럼 헌터님은 다 알아서 행복하세요. 그만하시죠.